직원은 충신들이 하고 아부는 간신들이 하는 걸까요? 그 기능과 효용성에 비해서 너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직장인들의 아부. 아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득박사 김현석입니다. 직장인 꼴불견을 설문조사하면 아부하는 사람이 탑3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그만큼 아부는 거부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직장 상사가 그 위에 상사에게 아부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저렇게 꼭 살아야 하나 하고 비해를 느낍니다. 상사의 아부보다 더 싫은 것은 동료의 아부입니다. 동료들이 아부가 특히 더 싫은 이유는 알게 모르게 경쟁관계에 있는 자가 불공정한 방식으로 나보다 경쟁 위에 서려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아부가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이유는 리더의 판단을 흐려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조론에서 인간은 자기 겸안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아부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두보고가 정보 파악의 거의 유일한 채널이었던 과거에는 아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소수가 상황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공동체들은 아부를 악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직장인들이 아부를 싫어하는 이유가 공공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일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부가 싫은 이유는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 때문입니다. 실력과 노력이 아닌 치팅키를 이용해서 경쟁에서 나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부는 투입 노력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직장생활의 노하우입니다. 이건 마치 국가 간 협약에 의해 생화학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차피 다 같이 사람 죽이는 무기인데 살상 무기의 도덕성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화학 무기는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작 비용 대비 너무 큰 살상 효과로 인해 정상적인 군비 경쟁에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부도 노력 대비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게임의 룰을 흔들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활동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부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은요. 아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부를 받아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율배반적이게도 내게 아부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아부를 하네. 아부는 나쁜 건데 하면서도 아부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신뢰하게 됩니다. 고베직에 계셨던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내게 아부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수용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의사에 동조하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프리치 하이드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아부 속에 언급된 나의 이미지로 나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심리적 불균형 상태에 들어가면서 아부를 한 사람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랄프 윌도 에모슨이라는 시인이 이야기했다는데요. 아부는 아부의 콘텐츠 자체보다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 비위를 맞춰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부는 모든 인간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아부를 지나치게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극단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리더들도 아부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리더, 특히 정치인의 의사결정은 만일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불이익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해관계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부가 자신의 지지자를 식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부는 직장생활에 유난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덕담과 아부는 굉장히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은퇴한 사업가들과 노련한 협상가의 공통점은 첫 만나면 덕담 혹은 아부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김 대표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정말 좋으신데요? 사신랑 같아 보입니다. 같은 약간은 근거있는 덕담부터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 게 김 대표님 오신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택도 아닌 아부 혹은 덕담도 아무튼 다 먹힌다는 겁니다. 덕담과 아부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본다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함으로써 신뢰감을 향상시켜 본게임에서 우호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다음에서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핵협상 직전에는 김정은이 리더십 있는 로켓맨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권력의 역학관계에서 주종의 관계에 있을 때 아부라고 하고 없을 때는 덕담이라고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국내 최고금융기관의 수장과 임원들 핵심 인사들이 모인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올해의 목표를 비장하게 선언하면서 건배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차과장 레벨의 실무자가 건배사 대신 대놓고 아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장님 외모를 대놓고 아부했습니다. TV나 사진으로만 보던 사장님을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잘생겼는지 그전엔 잘 몰랐습니다. 특히 이 모습이 정말 예술이십니다. 장동건 코하고 너무 닮으셔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사진 좀 찍어서 우리 집사람에게 자랑 좀 해도 괜찮을까요? 사뭄한 분위기에서 나온 이 아부의 전체 임원들이 다들 뒤집어졌습니다.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인간 뭐냐고 완전 물건이라고 했고요. 이 사장인도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하시면서 무척 흐뭇해했습니다. 유머를 섞어서 분위기를 휘어잡는 아부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초절정의 B급입니다. 유머를 섞어서 분위기를 휘어잡는 아부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초절정의 B급입니다. 아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부하는 사람에 의해 사실관계가 왜곡되면서 중상모략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도덕적인 상황과 직접 결부되지 않는다면 아부는 그 자체로 비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최악의 아부라고 해도 거짓이 포함된 부정보다는 맞습니다. 게다가 아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스킬이 아닙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할 수 있는 만큼의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소주 한잔하자는 지인에게 날짜는 난잡고 왜 립서비스만 하냐고 면전에서 화를 내는 꼬장꼬장한 사람들은 쓰기 어려운 스킬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석이었고요. 제 의견이 도움되셨다면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나 좋아요 버튼도 큰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